오늘을 위해서 또 소망하고 바랬죠 충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아는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할까 나 두근두근 설레던 그날이 오늘이 있죠 그땐 나의 lovely girl 그땐 나의 creepy girl 그땐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땐 나의 lovely girl 그땐 나의 creep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댈 나 전하는 거예요 예쁜 카페를 빌려 볼까 아님 시청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을 줄까 반지를 내밀까 꿈이나 건나요 주 그땐 나의 lovely girl 그땐 나의 creepy girl 그땐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땐 나의 lovely girl 그땐 나의 creepy girl 내 눈을 봐요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근데 난 정원하는 거예요 세 가지점이 힘들어도 또 내가 지긋지긋해진다고 해도 그땐 나의 막상 그땐 나의 내 눈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땐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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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대는 나의 girl, bab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들어갈 수 있나요 그대 나를 받아줄래요 그대는 나의 girl, bab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대는 나의 girl, bab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들어갈 수 있나요 그대 나처럼 하는 거예요 나 청원하는 거예요 나 청원하는 거예요 나 청원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